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임총무 인준을 앞두고 인준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습 반대 운동을 펼쳐온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교회협 총무 후보인 김종생 목사가 스스로 후보에서 사퇴하고 교회협 임시총회는 총무 선출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혁연대는 김 목사가 불법 세습을 감행한 명성교회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교회협에서 김 목사를 총무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곧 명성교회 배후에 있는 만몬에 굴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정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들로 구성된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도 성명을 내고 명성교회와 김 목사가 교회협 총무로서 적합하지 않다면서 교회협 총대들이 신앙 양심과 정의, 평화, 생명의 에큐메니칼 정신에 따라 총무 인준 표결에 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교회협의회는 내일 임시총회를 열어 실행위원회에서 총무 후보로 결정된 김종생 목사에 대한 인준 여부를 결정합니다.